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서 강서구에서는 재활보조기구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을 위해서 전화로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무료대여 서비스 품목은 휠체어, 목욕의자, 목발 등 20개 품목으로 강서구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대여는 한 번에 1개월까지 가능하며 반납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이나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